오와 비가 오는데 저렇게 줄을 서있어 헉! 어머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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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게 무슨 콘서트 줄도 아니고 세상에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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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MY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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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S BTS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거의 다 울어요 내가 다 울어요 얼마나 지내셨나요? 10.30 정도 더 1시간 정도? 네 진짜? 뭐야? 그게 뭐야? 프리비 정말? 감사합니다! 태영을 사랑해요 여러분은 태영의 큰 팬이에요? 네 세상에서 가장 귀엽다 정말? 정말?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을 때 그 생일 날에 왔을 때? 네 여러분은 너무 기대돼요 오 그럼 태영에게 다이영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 다시 다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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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. 고마쥬 해외에.. 내려간 짠 하여쥬 얼굴의 외계선 카메라의 눈 multiplic 카메라에 내면 애매우 네네네네네네네네들 아하야맨 이스네네네네네네네 특히 의아가 아주 너무.. 삐리멤 너무.. 그가 의뢰 그런 전긴 라벨 아하야맨 아하야맨 여보 인덕인지 음.. 죄송합니다? 도그의 이름은? 연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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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알고있어! 행복한 생일 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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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렇게 줄을 서서 저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